오케이 해피버스테이지 노래 부르기 누가 부를 거야? 민호가 부를까? 우리 밤에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식구가 축하 노래만 불러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밤이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카이리 불러봐 빨리 불러봐 더 세게 더 세게 불태세요 잘하네 동영상을 보니까 아버님이 생일인거에요 자선들이 딱 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노래를 끝나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생일 축하해봐라 아 비둘 굳이 그릇고 보인다 잘라서 먹었는데 다음이 춤마한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어른이 오늘 또 나는 또 그래 뭐 한 3년 전에 봤을 때 봤지만 이제 그 사이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진로로 확정돼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 생일말에서 성인식을 같이 기르니까 진짜 상당히 오늘 기쁘네 의의가 있고 아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해요 아 또 우선 대학 가는 바이너를 애썼고 우선 대학 입학 축하로 노력해서 나고 진짜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멘